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통독 성격군부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성과 온 소망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흐명하시고 그 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뜻이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1주 동안 통독 성경 266일 에스라 3장으로부터 일주일 분량에 해당되는 272일 에스더 5장까지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흐름에 보면 에스라가 진행되는 도중에 학계 스가리아 선지자를 함께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대체적으로 중요한 요절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한 권 책들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 통독교회에서 통독 성경 공부는 그런 요절이나 한 권의 책에 붙들리지 않고 성경 전체 66권을 원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66권 전체를 역사적 흐름으로 정리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조각조각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공부할 수 있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부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약 성경 끝부분에 있는 책들 크게 보면 이제 일곱 권의 책이잖아요 이 일곱 권의 책이 큰 틀에서 보면 100년 정도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00년 정도 시간은 외형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게 외적 모습이었고 그러나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겉모습은 페르시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일곱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책들을 기록을 해놓았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죠 큰 흐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큰 흐름이라는 얘기는 크게 본다는 거잖아요 크게 본다는 얘기는 설렁설렁 대충대충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크게 숲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 숲으로 그 다음 숲으로 보는 게 크게 보는 거지 작은 것들을 묶어서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건별주의나 요절주의나 혹은 예화주의에 멈춰버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크게 열심히 하면 많은 소중한 요절들 그리고 수많은 한 권 한 권의 책들을 묶어서 큰 숲을 볼 수 있죠 성경에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도하시잖아요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했다는 말이고 종말이라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성경 기록에 하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선언에 따르면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선언에 따르면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성경은 기록해놓는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지금 이 페르시아에 있는 백년의 칠군 이야기만 살피기 위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본다면 일단 다윗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40년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울이 40년 그 다음에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 분열이 되어서 200년 그 다음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150년을 생존을 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에서 70년을 보냈고 그 다음 70년 끝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100년 사이에 바로 이렇게 다니엘, 에스라, 하케, 스가리아, 에스터, 느헤미아, 말라기 이 7권의 책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나고 그 이야기 끝나지만 페르시아 시대의 그 이야기 끝나지만 페르시아 시대는 그 이후 100년을 더 지속하고 100년 만에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300년 만에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그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약을 로마 시대에 이루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큰 흐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부하지 않는 한 짐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화주의나 요절주의나 건별주의를 가지고 몇십 년을 공부해도 지금 제가 이 짧게 말씀드린 이 흐름 태초에서 종말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 흐름은 짐작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통성경 공부로 성경통독으로 공부를 해야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고 아 그래서 이야기들이 이렇게 묶여 있구나 결국 겉으로 보면 아수르가 500년을 뒤 이어서 바벨론이 70년을 뒤 이어서 페르시아가 200년을 뒤 이어서 헬라가 300년을 뒤 이어서 로마가 1000년을 세상의 표면적으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오직 진정한 통치자는 창조주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다 동원해서 BC와 AD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그 기점에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진행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와 학계에서 스가리아서라는 내용이 이렇게 묶이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핵심 단어로 등장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시대의 페르시아 왕의 통치 명령서인 조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에서도 그 다음 학계서에서도 그 다음 스가리아서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작 한 200여 년 정도 세상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지배 통치 조서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늘 통치 명령서에 결정해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 군대의 움직임 그 다음에 모든 경제의 움직임이 그 안에 다 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 학계스가리아서에 보면 페르시아 왕의 조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해 있는 거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통치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또 다른 페르시아 제국의 왕, 뒤이은 왕이 뭔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위에 왕이 내렸던 조서를 실행하지 않는 조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린 조서를 조서가 뒤집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학계스가리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 거니 세상 왕의 통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받아 대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 명령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등장해서 중단하라 이게 중단되고 이어지고 있는데 학계스가리아라는 선지자가 딱 등장하더니 왕의 명령 중요하지 않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제 유대인으로 탄생해서 귀환한 예루살렘의 귀환자들이야 지금 페르시아 왕의 통치 조서로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지금 일어서라 일어서서 성전을 대건하라 이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 세슬은 겉보기에는 세상의 통치자가 가장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페르시아 왕이라는 통치자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놀랍게도 귀환한 유대인들이 학계스가리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순정하겠습니다 라고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형태를 띠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뒤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의 조서들을 자초지정을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해서 알고 봤더니 페르시아 왕 후대의 왕이죠 그 후대의 왕 그 상황에 직면한 그 왕이죠 그 왕이 페르시아를 처음 창건한 왕 사실은 페르시아를 처음 창건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위대한 위인이잖아요 키루스 2세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부르는 왕이잖아요 오래전 그 왕이 근본적으로 통치 명령을 내려놨는데 그게 야차한 과정에서 수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죠 즉 학계와 스카리아 선지자들의 명령으로 그들이 이 성전 재개를 건축 재개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지난 날의 모든 통치 조서들을 되돌아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이 절차를 다 발생해 보니까 그 위대한 페르시아를 창건한 창건자 왕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내부 잘못이 자기들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때 그 음용한 계략 모략 이런 게 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면 그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그 방해했던 그래서 조작하고 여러 잘못된 계략을 가지고 왕에게 중간에 잘못된 조세를 내리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난 거예요 결혼하자 페르시아의 왕이 오히려 도우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성전이 다시 오히려 속도감 있게 수룩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살펴셨습니다 이게 큰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에스라서를 읽다가 학계에서 그 다음 스가리아서를 읽고 그 다음 이야기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왜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지 왜 성경을 통으로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성경 전체 흐름에 오해 없이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성경을 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에스라서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가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즉 성전건축공사가 페르시아의 창건자인 고레스 즉 치루스 2세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왜 중단되었느냐 그 바로 위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즉 아닥사스다 왕이 잘못된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조서를 가지고 가서 페르시아 권력으로 성전건축을 중단시켜서 그래서 바로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었다 성전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해오던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진퇴양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그 다음 이야기 학계에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입니다 다리오 왕 제 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서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러면서 바로 중단되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학계스가리아가 나타나서 지금 페르시아 왕의 통치 명령에 근거해서 성전 건축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미루면서 너희들의 일상에 집축하고 있는데 결국 너희들의 일상적 삶에 성과가 없잖냐 그 근거가 뭔지 않느냐 우선순위 놓치고 살아가는 너의 삶이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일을 스탑하고 지금 바로 성전 건축의 현장에 나서라 이렇게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두 페이지 통동성경으로 두 페이지 지나서 보면 스가리아에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왕 제2년 8째 딸의 여화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리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화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등등 해서 이제 학계선지자가 등장한 지 두 달 만에 스가리아 선지자가 정확히 일어나서 학계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자 두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형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 왕의 통치 명령 무시해라 저항해라 필요 없다 일어나라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이들이 그래도 그렇죠 하면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다 그러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흐름에서 보면 발칵 뒤집힌 거죠 뒤집혀서 이제 따져묻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들은 저항하는 거냐 했을 때 이를테면 그 근거를 찾아왔을 때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 내의 통치자들이 결국 자기들이 위에 최고의 권위 있는 통치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들의 허물이 있다고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도우라라고 말을 했고 결국 스가리아 스가리아가 끝나는 시점에 보시면 통독 성경으로 다시 271일 에스라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제 이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이에 스할제엘의 아들 수로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얘기죠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오히려 권력으로 도왔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에스더 이야기 그 다음 에스라 이야기 그 다음 느헤미아 이야기 그 다음 말라기 이야기를 전체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보고 공부하고 지나갈 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감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과 동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의 통치자로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보기에 바벨론이 끌어왔던 수많은 여러 민족의 포로들 가운데 유다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포로인들이 너무 월등하더라는 거죠 70년 만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새롭게 제국으로 등장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유다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그 포로들하고 손을 잡았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 유대인들의 상술 지금 대략 약 한 2500년 동안 여러 민족 가운데 교육이라는 측면과 또 이 상업 장사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월등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처음 알아본 세상의 제국이 페르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과 손잡기 위해서 제스처를 쓴 내용이 유대인들이 가장 제1순위로 원하는 예루살렘의 성경 건축으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협력을 얻어서 페르시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서들이 계속해서 그 연장선에서 계속 통치 조서들이 발행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세상 경영의 여러 핵심들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조서를 하나님의 통치로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도구로 사용했다 그 얘기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가명령, 대한민국의 국가명령, 중국의 국가명령 혹은 그들을 합한 유엔의 국가, 유엔의 명령 이런 명령들이 나오면 꼼짝 달짝 못하잖아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작은 그룹 소수 집단들이 그런 명령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꼼짝 못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기간에 봤잖아요 교회 예배 10명만 들이세요 명령 나오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따르다가 3년 만에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일상화 돼버렸잖아요 고작 3년만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이 통치 명령을 내려서 꼼짝 못하게 한다면 누가 감 상상이 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흐름이 또 일견 지나가고 있는데 학계스가리아라는 선지자가 딱 등장해서 그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통치 명령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거냐 해서 질타했을 때 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성전을 건축해서 오히려 제국의 도움을 얻어낸 제국의 도움을 얻어내렸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올시다 다만 제국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제국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실제 신앙과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지금 페르시아 칠곤의 이야기다 이렇게 크게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공부하는 이유는 늘 우리 현실 앞에 우리가 타협하고 비불하잖아요 진태양난의 상황에서 우린 늘 현실의 무게를 두고 그쪽 선택을 하는데 이런 성경을 공부함으로 우리가 미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설 것인가 라는 놀라운 도전을 바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얻게 된다 성경을 덮어놓으면요 늘 현실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 보여지는 어떤 그림들이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면 그 현실을 이기고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실이 성경이 있어서 좋고 그리스도인인 게 좋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좋은 가을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동독교의 성도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걸음 더 깊게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희망을 찾고 지혜를 찾고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수룩바벨 여우수와 아케스가리아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놀라운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